끝났다 히히히히 3. 4. 4. 4. 5. 5. 5. 6. 6. 6. 5. 5. 5. 5. 6. 6. 6. 6. 6. 6. 6. 7. 대형스님 안녕하세요. 일단은 이거 하고 아마 한바퀴는 더 할 것 같아요 일단. 아 휘둔글레 클렌치 하나 만들까요? 근데 사실은 이게 클렌을 만드는게 조금 거식한게. 만약에 혹시나 다 좋은 분들인데. 클렌에서 잘못해가지고. 그쵸. 그쵸. 와 핵션. 근데 또 이제. 클렌을 혹시 하나 파라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일단 아직까지는. 장단점 있죠. 그쵸. 나중에 보고 진짜 보고.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파도록 할게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즐기고. 제가 2. 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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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바라 쟤민어진 맥스 완전기 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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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형님들 혹시 화면 왼쪽 위에 방장님 안이신데 저도 하얀색 저도 하얀색이기 때문에 설마 방장님한테 문제 있는거 아니겠죠? 아 이거 버전 적혀있는거 말해요? 네 맨쪽 맨 위에 있는거요 네넨 노란색인데 어? 노란색이라고요? 근데 앙크님은 이때까지 같이 게임하셨는데 지금 지금은 노란색인데 어? 잠깐만요 빠르엔님 추천 감사합니다 물결표 나입니다 제가 나갔을까요? 한번 재접 한번 해주실래요? 오케이 부탁드릴게요 완전 재접해야되요? 아니요 그 그 수포만 재접 한번 네 그니까요 네 네 아 앙크님이 서버컵이라서 방장을 해야된다고 하네요 일단 한번 재접해보시고 정 안되면은 일단 한번 재접해보시고 정 안되면은 이번엔 총님이 노란색이란데 이번엔 총님이 노란색이란데 아깐 괜찮아 아까 노란색이 아니었네요 아깐 노란색이 아니었네요 베르블리 터둥그레님은 개피해요 어? 쫌 어? 리디언님이 약간 나갔다 오케이, 일단 들어오시면 돼요 08A 응, 오케 일단 들어오시면 돼요 어? 워시전문 다 벗어있지? 그거 다시 뺏다 이무셔야 될까요? 어.. 턴? 힙봉 쓴걸? 힙봉 쓴걸? 네 힙봉 찬스 힙봉 힙봉 어.. 큰 쪽이 많이 밀리는구나 어? 여보 한 번 빠르게 갑니다 저장 헐 닥살 딜 닥살 딜 아 이제 하얀거에요 저는? 맞아? 이거 그 아마 그 앙크님이 서버컴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렉이 심하면은 방장 한번 하셔야 된대요 아 제가 방장 네 저 권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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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라네요 제가 할게요 네 아마 근데 틴킷이 좀 되더라도 일단 렉이 없는게 옆 옆 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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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킬 되지 않나 그러면? 아니 셔 그러니까요 일단은 한 번 계속 해볼게요 미사일 끝날 때까지 응 렛츠고 아이 폭 아이 폭도 없구나네 지금 피클 났다 미사연방 알아 피클 났다 네네네 나갔다 오셔도 돼요 왜 아무것도 없지 스파이 공기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다했네 어 청천히 파파이님도 리아영 아 썰 때 위주나 아이고 파파엠 10개 감사합니다 나이스 어 달린 팀을 벌써 정하셨다고요? 자 셔터 한 번 하나 셔터 매즈비 한번 갈게요 아 이거 다 띵 하나 띵 두개 어우 둘 켰다 큰 셔터 셋 라르손 님 안 되셨네 딱 킬 뺐어요 뺐어요 라르손 님 가는 길 띵 띵 띵 띵 띵 띵 와 지금 둥그레.. 와 8분이네 8분 둥그레기 이 팀으로 공왕 대회나가도 되겠다 딱히 전방 아 잠깐잠깐 어 우리 작 2밖에 없다 작설 와 벌써 올라왔어 나비님이었거든 까비 오케오케 그거 믿고 작 범면 됐다 딱풍 창문 수납 딱지 전방 수납 딱지 전방 수납 딱지 전방 수납 들어왔다 들어왔다 안돼 큰 통이 왔다갔다 하고있어 침 오우 안 Li 멈추는 적 Б 적 B 적 B 있는갑다 오케이 마무리 마무리 승리하셨습니다 우와 아트 내려왔다 짝찌 곱빙 왔어요 개그 안 쳐다보네 오 짝찌 나오셨다 짝찌 짤 짝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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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 밑에 둘 개그 밑에 상거리 와 상거리 상거리 네온님 짝찌 움져스 보조치우 짝찌 밖에도 비도 오고 하니까 짝찌 오 와우 짝찌 오 이제 이렇게 짝찌 나이스 짝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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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gene 범풀어 진짜 실력도 많이 늘었고 나이스 나이스 아 큰앤때문에 나는 뭐 이런 별게 많고 오늘 시청자 매치하기 전에 20킬씩 하셨다던데 네 위협 위협 큰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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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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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산박 비비안이 반 손 올래 손 설때 하나 무사해라 판박 카드 마무리 마무리 상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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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폭 조심해라 넷발 거의 폭온다 그기 오지게 맞았어 반시 안아 네 이거 위성 끝나고 리방이에요 어 저쿱빙 저핑 응 서라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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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뚫렸어요 밑에 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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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설때 설 설 설 설 노설 노설 설 설 설 설 설 작 설 설 저는 달림 신청했습니다 자 이번엔 C가차 갑니다 어? 여기 이제 거기 봤나? 끌렀다 끌렀다 어? 빅 빅 빅 잘게 빅 와 우리 손? 손 안 보는 것 같은데? 이리 와 아! 과자 날리났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정처왔네 나이스 비밀 이스라엘